안녕하세요. 2020년 1차 경찰시험 형소복기출문제 해설 강의를 하겠습니다. 일단 시험 치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일단 지났으니까 시험을 잘 차서 합격하신 분도 있겠지만 이번 시험에 실패하더라도 경찰시험은 1년에 한 번 있는 게 아니라 두 번 있다 다행히도. 그래서 앞으로도 기회가 주어지고요. 올해 2차, 내일 1차에 또 합격하면 됩니다. 합격이 몇 개월 미뤄졌다. 몇 개월 있다면 합격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그만큼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열심히 하시면 되겠습니다. 경찰시험은 그러니까 계속 공부 시험 끝났다 해서 계속 다가올 시험이 1년 후가 아니라 특히 올해는 3개월 후잖아요. 그리고 2차 시험 끝나고 그다음 시험이 6개월 후입니다. 계속 공부하는 거야. 시험 끝났다고 한 달, 두 달 이렇게 놀고 있으면 안 되지. 바로 다음 시험이 코어 앞으로 다가와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이제 책을 덮는 순간은 어떤 순간이에요. 시험을 치고 끝났든 공부를 하다가 합격자 명단에 내가 있을 때, 그때도 내가 확인하는 게 아니야. 나는 이제 책을 보고 공부하고 있는데 뒤에 친구가 할 말이 있어. 나와봐. 책 덮어. 그런 것도 없는 거예요. 외도포하면 너 합격했어. 그래? 그럼 덮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까지 계속 이제 여러분들이 시험 쳤다 해서 시험 끝나니까 한 달 놀까?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한 2, 3일 불합격에 있다는 충격을 좀 다스리고요. 한 2, 3일 있다가 다시 정치하려고 공부를 해야 되죠. 그래서 몇 개월 늦는다, 인생이 늦어지고 그러진 않습니다. 얼마인지 앞으로 인생이 많이 남아있고 역전할 수 있는 계획도 많이 있고 그러니까 1일 비할 필요 없어요. 또 필기 합격했다 해서 최종 합격을 하는 게 아니고 필압했다더라도 면접이나 체력 못 빼면 또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렇게 마음 편하게 생각해요. 지금 나보다 먼저 필기 학교 간 사람은 나중에 면접이나 체력이 떨어질 수 있어. 결국 최종 합격은 내가 먼저 할 거야. 이렇게 마음 편하게 생각하시고요. 올해 이번 형속법 시험은 일단 난이도는 쉽게 나온 편이에요. 형속법 자체는 이제 뭐 이번에 경찰하기 좀 어렵게 형법인의 경찰은 좀 어렵게 나왔다고 들었는데 좀 이렇게 난이도 등락이 좀 심한 반면에 형속법은 그렇게 심하잖아요. 뭐 쉬워도 한 문제동 쉽고 어려도 한 문제동 어렵게 나오고 이랬는데 이번 시험도 쉽게 나왔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공부를 많이 안 했고 형속법을 좀 어려워 하신 분들은 좀 어렵게 느낄 수도 있겠지만 객관적으로 볼 때는 쉬운 시험이었고요. 그래서 아마도 합격권에 있는 수험생들은 대부분 85점 이상은 받지 않았을까 100점도 제보는 나오지 않을까 90점 이상이 고독점도 많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제 공부를 많이 안 하신 분들은 점수가 많이 안 나왔대서 실망할 필요 없어요. 그리고 한 공부를 한 6, 7개월 했는데 한 사람들은 한 7점 이상 받았으면 됐어요. 그 정도 받았으면 됐고 더 잘 받았으면 좋았을 텐데 뭐 7점 이상 받았으면 조금만 다음에 이제 80점 90점 받으니까 그리고 이제 그 난이도는 그렇고요. 난이도는 쉬웠고 그 다음에 합격생들은 한 80, 최소 85점 이상 받지 않았을까 8점, 4점 밑으로 받았다면 형속법이 되게 멋진 거죠. 그 합격권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자 그리고 이제 출제 문제를 분석해 보면요. 우리 형수법은 법 주문 문제 아니면 판례 문제가 나온다고 그랬잖아. 그리고 작년부터 판례 비중이 옛날에는 뭐 5대 5 또는 6대 4 정도로 판례가 살짝 높았는데 자문서 판례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고 그러죠. 그래서 그 경향에 맞춰서 이번에도 판례 비중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문들을 분석해 보면 판례에서 나온 지문이 75%예요. 그리고 조문하고 이론, 일반 이론이 일반 이론 문제는 안 나오는데 이론이라 해봤자 어려운 이론은 아니에요. 다 수업시간에 다 들은 내용들이야. 여기서 25% 역시 판례 비중이 앞뒤로 높죠. 점점 판례 비중이 높아진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출제 영역을 보니까 이 서론, 서론 파트에서 한 문제 나왔고요. 수사 파트에서 어느 문화인가 나왔죠. 그리고 공소 제기, 수사 종결하고 공소 제기에서는 안 나왔어요. 공판에서는 한 문제 나왔어요. 증거에서 일구 문제는 나오고 상수에서 한 문제 재판에서는 또 안 나왔고 상수에서 한 문제 재심에서 안 나왔고 특별열차 거기서 약식에서 나왔죠. 약식 열아홉 개네 어디서 한 개 나왔더라 아, 소중 주체 소중 주체에서 한 문제 나왔죠. 그럼 소중 개 맞죠. 열 개 둘 맞나요? 아닌가? 열홉 갠가? 아홉 개 열 개 열 여섯 한 개 빠졌네요. 어디서 나왔지? 좀 이따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맞아요? 아, 산수가 안 되네 이거 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보시면 땅 눈에 보니까 어때요? 열 사전 문제 수사하고 증거 파트에서 보통 이제 서전거래가 공소 제기에서 한 문제는 나올 수 있고요. 공판에서 보통 선호 문제 여기 선호 문제 나오는데 여기 여기로 갔죠? 수사하고 증거가 집중적으로 나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수사 증거에서 그런데 이게 주목되는 이유가 뭐냐면 2022년도 이제 법 과목 개정 경찰공 개정이 이루어질 때 형소법이 없어지진 않죠. 그대로 있지만 형법과 통합돼서 형사법으로 나옵니다. 그러면서 형소법이 출제범위가 줄어들어요. 지금 다 출제되잖아요. 그런데 2022년부터 형소법 출제범위는 수사하고 증거로 줄어듭니다. 수사 증거 그런 출제범위를 이번에 좀 반영한 게 아닌가 아니면 그게 아니라면 어쩌게 출제하다 보니까 이렇게 우연히 이렇게 됐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일부러 이제 앞으로 받게 될 출제범위를 반영해서 미리 이렇게 출제한 게 아닌가 생각될 수도 있다. 만약에 그렇다면 올해 2차나 내년 1차도 여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게 아니까 이 범위 내에서 그대로 출제 경향이 반복되지 않을까 이런 조신으로 예상을 해보는데 일단 그렇게 될지 안 할지는 일단은 2차 시험을 쳐봐야 되겠어요. 2차 시험도 만약에 수사 증거에서 집중력이 나온다면 내년 1차도 내년 2차도 그렇게 나올 국상이 크죠. 우연의 일치인지 아니면 의도적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올해 2차 시험을 쳐보고 다시 한 번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옳은 것 묻는 문제가 상대로 옛날에는 작년에는 옳은 것 묻는 문제가 상당히 좀 많았는데 올해는 이번 시험은 크게 옳은 것 묻는 문제보다도 틀린 것 묻는 문제가 훨씬 더 많죠. 옳은 지문 고르는 게 상대로 보면 우리가 풀다 보면 좀 더 어렵게 느껴져요. 사실은 틀린 거 고르는 것보다도 그래서 틀린 거 고르는 게 훨씬 많으니까 그런 점에서 볼 때 또 난이도가 체감 난이도가 조금 더 낮았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문제풀이나 수업시간에 문제풀이에서 또 모의고사에서 다루지 않았던 게 나온 게 있어요. 대부분 다 다루고 다 나왔는데 다 풀을 했는데 다뤘는데 다루지 않았던 게 뭐가 있냐면 9번 문제 같은 경우에 통신 비밀 보호과 관련된 지문이 두 개 선지가 두 개 나왔는데 3번 선지는 제가 바로 시험 직전에 무료 특강할 때 최신 판례 특강할 때 제가 칠판에 적어드렸어요. 이걸 그대로 적어드렸는데 그대로 답으로 나왔죠. 3번은 그런데 2번은 제가 이게 통신 비밀 조문과 관련된 선지인데 제가 응급을 안 했는데 아무튼 이게 답이 아니고 3번이 답이니까 이거 2번을 몰라도 3번 법정으로 공부했다면 맞춰야 되는 문제였고요. 문제 고르는 데는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제가 다루지 않은 게 11번에 보기 박스가 보기 A 보기 B 두 개 나오잖아요. 그 중에서 A는 A는 제가 다루지 않았어요. A는 제가 다루지 않은 판례인데 나왔습니다. B는 근데 제가 나와드린 판례 자료에도 나와있고요. B, A가 다루지 않은 판례고 나머지는 다 문제에서 냈고 문제풀이나 모의고사도 다 다뤘던 것이고 다만 14번 문제 같은 경우는 원래 쉽게 주는 문제인데 이번 시험은 조금 뒤틀었어요. 틀었습니다. 엄격한 증명 대상에 자료 증명에 단지 이것만 묻는 게 아니고 엄격한 증명 대상인데 증명을 어떻게 하는가 구체적으로 묻는 건데요. 틀어서 냈기 때문에 수험생이 좀 어려움을 겪었을 그런 문제로 보입니다. 그거 말고는 다 쉬워요. 공부를 제대로 했다면 다 쉽게 맞출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선지 중에 한 두세 개 빼고는 다 제가 다루고 했던 문제니까 그 정도면 다 적중했다로 평가해도 좋지 않을까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 자 그럼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공부를 시작해서 얼마 공부를 안 하신 분들 특히 이번 순환에 비로소 수업을 들으신 분들은 오늘 압수색 파트까지밖에 공부를 못했죠. 그러니까 문제로 보면 10번까지입니다. 10번까지 11번부터는 안 배운 내용이지만 그래서 한번 안 배웠지만 들어놓는 거하고 안 듣는 거하고 타이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 문제하고 해설지는 가지고 계시다가 계속 반복해서 이 문제들을 씹어 먹어야 돼. 그래서 막 이 두 개가 입에 넣으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계속 반복해서 여기서 그대로 나오든지 비슷하게 나오든지 다 틀려서는 안 돼요. 아시겠죠? 지금 문제 이번 기출 문제를 보면 그 앞에 나왔던 기출 문제가 반복되어 계속 출제된 게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몇 개의 문제 빼고는 다 앞에 다뤘던 문제들이야. 기출에서 다 다뤘던 기출이 되었던 거나 그 영역에서 나오는 것들이니까 또 반복 출제됩니다. 그러니까 틀려서는 안 되니까 또 나오면 계속 반복해서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1번 보시면 1번은 서론 문제인데 이념과 관련된 문제예요. 1번의 목적은 형사성 목적은 적정 절차에 의한 신속한 신뢰진 발견이다. 목적이 이념 목적이 세 개가 있죠. 적정 절차 신속한 재판 그 다음에 실체 진실주의 세 개인데 그걸 설명한 것이고 실체 진실주의는 두 개로 나누는데 적극적 실체 진실주의하고 소극적 실체 진실주의 두 개로 나눕니다. 또 시험에 문제 풀이에서 이 문제를 풀었던 건데 아무튼 둘이 나누고요. 3번도 풀었던 것이고 판례를 다뤘던 건데 적법 절차라는 것은 단지 형사 절차가 법에 따르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그 따르는 법의 내용조차도 적정한 내용일 것을 요구한다라는 의미죠. 그런데 보니까 법률이 정한 실정 내용이 아니라 실정 내용이 아니라 절차만 적정하면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죠. 법의 내용까지도 적정한 내용일 것이 필요하다는 게 판례 입장입니다. 그래서 3번이 틀린 것이고 4번은 구속 만기 25일 앞두고 이례 공판이 있었다 하더라도 신속한 재판 발굴 침해한 것이 아니다라는 판례 그래서 우리 판례는 신속한 재판 발굴 침해됐는가 문제된 사건에서 대부분 다 침해가 아니다라고 결론을 데리고 있죠. 다 맞출 수 있는 문제입니다. 3번 이런 건 틀리면 안 되고요. 2번 형설사상 변호인 제도 1번에 형속법 282조에 규정된 필요협변인 사건 공부를 안 하신 분들은 어렵게 느낄 수 있겠는데 필요협변인 사건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1심 공판 절차가 변현 없이 이루어진 경우에 그 같은 위협한 공판을 이루어진 소정에는 다 무효가 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항소심으로서는 변호인 있는 상태에서 다시 소정의를 새로이한 후에 위협하기 진행하는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을 해야 되겠죠. 2번 원심법원이 피고인 본인의 항소유소 제출기간 경과 후에 국선별을 선정하고 그에게 국선변호인한테 접통지를 했는데 국선변호인이 기간 내 항소유소를 제출 안 했습니다. 변호인이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있죠. 그것도 국선변호인이야. 법원이 선정해준 국선변호인이 자기 할 일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선변호인이 직무를 성실하게 소용 못하고 있으니까 법원이 어떻게 해야 되지 그 국선변호인을 잘라야 되겠죠. 자른다는 말은 국선변호인 선정을 취소한다. 취소하고 새로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는 조치를 취할 필요는 없다. 라고 돼 있는데 이렇게 해야 되겠죠. 선정을 취소하고 거기 보니까 피곤의 규칙사유소를 불문하고 선정을 취소하고 새로운 조치를 취할 필요 없다라고 됐는데 틀렸습니다. 이 국선변호인 항소를 제출하지 않은 게 아는 데에 대해서 피곤한 데 규칙사유가 없다면 없다면 그러니까 피곤한 데 잘못이었고 국선변호만 잘못이었다면 국선변호인을 취소하고 새로운 국선변호인 선정해서 새로운 국선변호 하여금 피곤을 위한 항소유소 제출할 기회를 줘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안 했다면 위협하겠죠. 그래서 새로운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2번이 틀렸네요. 그리고 3번 같은 경우는 피로 변호사건에 선정된 사선변호인에 대한 길 통제를 안 함으로써 선변호인 출석 없이 1회 공판기를 진행했다 하더라도 그 공판기 1회 국선변호인 출석했다면 변호인 재판은 잘못이 있다 할 수 없고 일단 변호인 출석에 도움을 줬죠. 또한 사선변호인 2회 공판기 1부터는 계속 출석해서 변호권을 행사했다면 문제 삼을 수 없다는 겁니다. 4번은 시각장애인 경우는 형성복 3의 3조 사망에 따라서 피곤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않는 법에 대해서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서 피곤의 방압권을 보장해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다 다뤘던 판례들입니다. 3번 수사조건 수사기관은 범죄혐의가 있다고 서류하는 때는 수사를 개시해야 하며 여기서 범죄혐의는 수사기관이 주관적 혐의뿐만 아니라 구체적 혐의 범죄혐의다 라고 되어 있죠. 무슨 말이냐면 수사기관이 스스로 주관적으로 느끼는 혐의뿐만 아니라 객관적 증거들이 있는 구체적 혐의가 필요하다. 막연한 혐의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증거가 뒷받침된 구체적 혐의가 있어야 된단 말이고요. 2번은 제가 수업식에 강조했었고 2번에는 참수연림 모의회 출제 아는데 그전에는 참수연림 모의회에서 출제했던 문제입니다. 선지인데 이게 한 번도 출제된 적이 없다. 이번에 처음에 출제된 선지인데요. 지금 뭐냐면 우리 수사의 조건하고 수사의 개시나 실행을 위한 조건이 있었죠. 실행을 위한 조건이 있었고 영장주의하고 법정주의 같은 경우 이렇게 나눴을 때 수사의 조건은 일반적 조건이죠. 수사의 일반적 조건이기 때문에 강제수사는 물론이고 임의수사에도 다 적용되는 조건입니다. 적용된다. 적용된 조건. 비례성이나 상당성 수사의 필요성 이런 조건들은 다 적용되는 것이죠. 그런데 영장주의와 법정주의는 임의수사에는 적용 안 되고 강제수사에는 적용되는 것이다. 제가 수업시간에 다뤘고 강제했는데 이게 처음으로 선지의 시험으로 나왔습니다. 필요성과 상당성이라는 수사의 조건은 임의수사에는 적용되지 않고 강제수사에는 적용된다. 틀렸죠. 영장주의와 강제수사 법정주의가 강제수사에만 적용되고 필요성의 상당성이라는 수사의 일반적 조건은 다 적용됩니다. 2번이 정답이죠. 수업을 그러니까 이런 걸 봐도 물론 참수원이 모여서 그전에 몇 번 다뤘지만 수업시간에 수업을 잘 듣는 게 중요하다. 수업을 잘 들었다면 이건 바로 고르고 넘어갑니다. 제가 첫 주에 강조했던 문제고요. 3번에 3번도 뭐 다뤘던 거잖아요. 딱 보니까 어떤 판례인지 아시겠죠. 소추조건 즉 침고적의 고소와 고발이 있기 전에 수사를 할 수 있느냐 장차 고소고발이 가능성이 없다는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일단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 왜 침고적의 고소는 수사조건이 아니라 소송조건이기 때문에 4번도 제가 이게 한 번 출제된 적이 있다 라고 지적했던 판례인데 함정수사에 관련된 판례 함정수사의 판단 방법과 관련된 판례였죠. 이것도 한 번 제가 체크해드렸고 그 다음에 판례 자료에 나와있는 판례입니다. 4번 고소도 쉽게 나왔죠. 그렇죠? 이거 틀린 부분 풀린 부분 별로 없을 것 같은데 기어는 고소능력과 관련된 판례 맞는 선지고요. 니은에 고소공자가 비친 것제로 고소했다 하더라도 수사기관 검사는 친 것제로 구성해서 공소적의를 할 수 있다고 그랬죠. 친 것적으로 공소적이겠다면 고소가 소송조건이니까 법원의 직권으로 조사 심리해야 된다고 그랬고 이것도 맞고 디것은 법정대위 고소권이 성질인 고유권이다. 그래서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서도 고소할 수 있다는 이것도 다뤘죠. 그러니까 끝에 고소기관을 법정대리인 자신이 범인을 안 날로 알게 된다고 진행한다. 맞죠 이것도 맞고요. 그 다음에 리을 대리한 고소의 경우 법정대위 고소와 다르죠. 대리 고소는 위임장 제출이나 대리 표시를 할 필요가 없다고 그랬잖아. 그런데 해야 한다. 틀렸고요. 그 다음에 침고적 고소의 주관적 불원칙은 고발이나 반해서도 전용되지 않다고 그랬잖아. 여기 또 나왔네. 준용된다고 틀리게. 공부를 이번에 시작하신 분들 다 기억하시겠죠. 고소에 관한 선지들은. 5번에 영상 녹화 문제. 1번은 법정원인데 이건 모유교사에서 한번 다뤘던 법정원인데 이 법정원을 몰라도요. 2번 3번 4번이 워낙 시군 선지라서 쉽게 답을 고를 수 있어요. 적절한 거 찾는 건데 2번부터 보시면 검사와 사법경사 수사의 필요한 피의자 아닌자 피의자 아닌자의 출소를 요구하여 진술을 돌렸으면 이 경우 그에게 녹화사실을 알리고 녹화할 수 있어요. 피의자 아닌자 같은 경우 알리는 게 아니라 동의를 얻어야 되잖아. 피의자의 경우는 동의를 얻을 필요 없고 알리면 되죠. 그런데 3번 같은 경우에 피의자의 동의를 받아서 2번 3번이 그러니까 반대로 설명하고 있잖아요. 피의자한테 알리면 되고 피의자 아닌자는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반대로 설명하고 있어요. 둘 다 틀렸고 워낙 쉽게 출렸됐습니다. 그다음에 4번 같은 경우는 영상 녹화 완료됐을 때 이의제기했을 때는 어떻게 한다고 이의제기한 내용을 또 영상 녹화하지 않다고 그랬죠. 이의제기한 내용을 서면에 기재해 첨부하면 되지 또 영상 녹화할 필요는 없어요. 별도로 영상 녹화에 첨부해야 한다. 틀렸죠. 2, 3, 4번이 다 틀렸잖아. 1번은 안 봐도 몰라도 1번이 옳은 설명으로 골라야 되겠죠. 1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법 조문인데 법원은 검사, 피고인, 변호인 신청이 있는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판장에서의 심리 전부 또는 일부를 속기사로 하여금 속기하게 하거나 녹음장치나 영상 녹화장치를 사용하여 녹음 영상 녹화해야 하며 필요하다 인정할 때는 직권으로 이를 명할 수도 있다. 읽어보니까 특별히 틀렸다고 볼 만한 게 없죠.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1번은 맞습니다. 6번의 피자신문에 대한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 1번은 무슨 판례죠? 후방 착석을 요구한 것. 변호인 변호권을 침해한다는 판례. 기억나요? 후방 착석 요항은 변호인 변호권을 침해한다는 판례고요. 2번도 쉽죠. 이 법 조문인데 참여한 변호인은 신문 중에는 의견을 진술할 수 없고 원칙적으로 신문 후에 의견 진술이 가능한데 신문 중이라도 부당한 신문에 대해서는 이해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그랬죠. 3번 같은 경우는 신뢰관계에서 동석 이것도 중요하게 다뤘는데 신뢰관계에서 동석 같은 동석한 사람이 피자를 대신해서 진술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고 그랬죠. 안 된다고 그랬잖아. 만약에 대신해 진술했다면 그 부분은 피자의 진술을 기재한 게 아니라 피자 아닌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로 취급된다고 했는데 3번은 그에 따르면 틀린 설명이 되죠. 끝에 세 번째 줄에 대신 진술할 수 있으며 라고 되어 있어요. 진술한 부분이 기재되면 이를 유죄진경증으로 살 수 있다. 틀렸죠. 3번이 4번도 다뤘던 거잖아. 인지 절차 즉 형식적 사건 수리 절차인 인지에서 작성하는 범죄의 인지에서 작성하는 인지 절차를 거치기 전에 수사를 했다 하더라도 위급한 수사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다뤘던 판례 다 쉬운 판례들입니다. 7번 체포제도 1번도 제가 중요하게 다뤘던 판례잖아. 기억나죠? 바로 긴급체포 경찰관이 검사한테 긴급체포 승인 건의와 동시에 영장을 청구했을 때 검사가 피의자를 대면조사할 수 있느냐 대면조사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죠. 보니까 긴급체포의 합당성이나 영장 청구에 필요한 사회를 봉화위원 목적으로 대면조사를 해서는 안 된다고 했잖아. 어떤 경우가 하죠? 경찰관이 보내온 자료를 보니까 긴급체포가 위법하다는 즉 척법하지 않다는 객관적 사정이 나타나 있고 그것을 피의자에 대한 대면조사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한 그런 예의적인 경우만 가능하다고 했죠. 긴급체포가 위협하다는 객관적 사정이 있고 그걸 피의자의 대면조사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한 그런 예의적인 경우만 1번이 다 틀렸고요. 2번은 해무업처 요건으로 이렇게 다뤘던 판례죠. 가발성, 현행성, 시간적 학성 범위원 문제, 명백성 외에 체포의 필요 확성도 요구된다. 3번은 오늘 또 수업시간에 다뤘던 건데 체평장에 발부된 피의자를 체포하기 위하여 탄의 주거 등을 수색할 때 피의자가 그 장소에 소재할 기원성 이외에 별도로 사전에 영장을 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만 제한적으로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영장 없이 수색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4번은 이제 면역주를 교부한 다음에 경찰관한테 욕설을 막 해가지고 모욕죄 행보를 체포하려고 했을 때 그게 적법한 행보비 체포인가 다뤘죠. 적법한 행보비 체포가 아니라고 봤던 판례. 8번 구속전 피의자 신문제도 다 쉬운 선지들인데요. 4번 보니까 구속전 피의자 신문 기간 즉 접수부터 반항까지는 구속기간에 산입이 안 된다고 했잖아. 산입된다고 틀리게 이렇게 나왔어요. 아주 쉬운 문제고요. 9번 강제 처분. 1번 압수수생정장 대상자와 피의자 사이에 요구되는 인적 관련성. 객관적 관련성과 인적 관련성이 있었는데 인적 관련성 같은 경우는 공동중범, 간접중범, 교사범 물론이고 피로공범 등에 대한 피의자 사건에 대해서 인정된다고 했죠. 다음은 객관적 관련성과 주의할 점이 있었는데 단순히 동종, 유사한 범행이라는 이유만으로 객관적 관련성 인정이 안 되는데 이런 경우는 인적 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였죠. 이번에 사법경찰은 피의자 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통신제한 조치에 대한 허가를 검사에게 신청하고 검사는 법원에 그 허가를 청구할 수도 있는데 이거는 제가 다루지 않은 건데 통신비밀법법에 나와 있는 법정원인데요. 대상이 보니까 피의 내사자죠. 피의 내사자. 피의 내사자에 대한 통신제한 조치입니다. 그래서 형사수정법과 달리 통신비밀법법에서는 범죄 수사를 위한 통신제한 조치의 대상으로서 피의자뿐만 아니라 피의 내사자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3번 같은 경우는 제가 마지막 특강 시간에 칠판사에 드렸던 통비법 조문입니다. 이번에 신설된 조문. 그래서 인터넷 감청을 통해서 획득한 정보를 계속 보관하려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역시 법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보니까 네 번째 줄에 중간에 통신제한 조치를 집행한 경우에 그 전기통신이 보관 등을 보관이나 사용을 하려면 보관 등에는 사용도 포함됩니다. 보관이나 사용을 하고자 할 때는 집행 종료로부터 14일 이내에 보관 등이 필요한 전기통신을 선별 골라가지고 인터넷에 회선 감청을 하면 아주 많은 정보의 정보가 획득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생기니까 보관이나 사용하려면 그중에 선별을 해가지고 선별을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보관이나 사용에 대해서 법원의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선별해서 검사에게 보관 등이 승인을 신청하고 검사는 그러니까 사법경사를 바로 법원에 승인 청구하는 게 아니라 일단 영장 청구한 것처럼 검사한테 일단 승인을 신청하면 승인을 받은 신청받은 검사가 14일이 아니라 7일 아닙니까 7일 이내에 법원에 승인을 청구도 해야 한다 라고 되죠. 해야 한다. 청구할 수 있다가 아니라 청구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통신제한 조치 승인이나 허가를 받는 것은 강제처문에 대한 법원에 허가나 승인을 받는 거니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해야 돼요. 승인 청구를 해야 되겠습니다. 해설지 7일 돼 있나요? 해설지에 14일 14일이에요. 착하고 있나? 이것도 신설 제물이라 제가 착하고 있나? 아무튼 끝에 승인을 청구할 수 있다가 승인을 청구를 해야 되겠죠. 4번은 마약중 불법거리방제관 특례법이라면 이게 이렇게 나오면 수출입 물품 개봉에서 냉물 점수 추적하는 것은 강제수사인 압수로 볼 수 있으니까 사전의 사후 등 영장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영장으로 시켰다면 안 되고요. 그냥 단순히 수출입 물품 통과를 위한 개봉, 시로 채취 등의 경우는 강제수사인 압수가 아니니까 영장이 필요 없는데 마약중 불법거리방제관 특례법이 이렇게 나오면 범죄미가 인정되는 거죠. 그러니까 압수로 볼 수 있겠습니다. 강제처분 10번에 전자정보 압수에 관한 판례잖아요. 이것도 다 읽어보시면 다 쉬워요. 다 다뤘던 것이고 다 맞는 거죠. 다 맞는 겁니다. 기업 같은 건 원칙과 예외를 설명하고 있고요. 전자정보 저장매체 정보제장매체에 대한 압수의 원칙적 방법과 예의적 방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2번 같은 경우에 혐의사일 관련해서 구분 없이 구분 없이 출력 복제했다면 위협하고요. ㄷ ㄴ ㄷ은 갑에 대한 영장을 받았는데 을병의 대화가 녹음된 파일을 압수했다면 역시 위협하죠. 정보를 쓸 수 없습니다. ㄷ은 많이 강조했고 계속 나오고 있죠. 키보드 확장자 검색을 통해서 관련 정보를 현장에 선별해서 압수를 종료했다면 수사견 사무실에서 또다시 참여 기회를 줄 필요는 없다는 판례 다 맞습니다.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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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ㄹ, ㄹ,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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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chtlich, ㄷ, ㄷ, commencer,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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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번 이게 좀 이론적인 문제도 있고 판례가 섞여 있는 건데 공소장 변경할 때는 애초에 검사가 공소장에 기재한 공소사실하고 변경을 통해서 변경하려는 사실 간의 동일성이 인정돼야 되죠. 동일성이 인정돼야 돼요. 이 사실과 이 사실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돼야 되는데 이 동일성 판단과 관련해가지고 학설이 대립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학설은 시험이 안 나온다고 그랬는데 여기에 보기 A에 있는 기형, 니은, 디귿은 학설입니다. 그런데 학설을 묻는 문제라기 보다 판례를 묻는 문제 이 중에서 판례 입장을 골라라는 거죠. 판례를 알고 있으면 고를 수 있죠. 제가 강조하기를 판례는 동일성을 판단할 때 동일성 인정 여부를 판단할 때 사실 문제는 보는 게 아니라 기본적 사실관계도 보지만 기본적 사실관계에다가 이 두 개의 사실이 규범적 요소가 같은가 규범적 요소도 함께 고려한다라고 했습니다. 판례 입장을 고를 땐 규범적 요소를 함께 고려한다는 것을 고르면 돼요. 그러면 기형, 니은, 디귿 중에서 니은에 보시면 니은에 끝에 보니까 규범적 요소도 고려해야 한다. 이게 판례거든요. 이설이 바로 판례 입장이에요. 판례를 고른 다음에 판례 입장에 따를 때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는 보기를 비해서 고르는 거죠. A, B, C는 다 판례인데 C 같은 경우는 C 같은 경우는 제가 수업시간에 설명드린 건데 이게 뭐냐면 어떤 남자가 어떤 여성 위에서 여성이 목을 졸랐어요. 여성이 목을 졸랐는데 이게 기본적 사실인데 이걸 법적으로 평가해서 검사 기술을 할 때 어떻겠냐면 처음에는 거기 C에 나온 것처럼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목을 누른 등 폭행을 가했으나 미소에 그쳤다. 그러면 어때요? 살해하려고 했다가 미소에 그쳐서 살인미수로 기소한 거잖아. 그런데 이걸 어떻게 변경하려고 했냐면 체판을 하다 보니까 살해의 고의가 인정이 안 되는 거야. 어떻게 변경했냐면 강간을 하려고 목을 누른 등 폭행을 가했으나 미소에 그쳤다. 살인미수 애초에 살인미수였는데 이 강간미수로 변경할 때 동일성이 인정되는 건데 살인미수와 강간미수는 다르지 않는가 생각할 수 있는데 기본적 사실관계를 보고 기본적 사실관계 살인미수든 강간미수든 이 사건의 기본적 사실은 이 피고인 피해자 여성 위에서 목을 조른 사실이야. 기본적 사실이야. 살인미수도 남성이 여성이 목을 조른 사실이고 강간미수도 목을 조른 사실이 기본적 사실이죠. 그 점은 같잖아. 그래서 그런 점에서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본 판례입니다. 그래서 공정병이 허용된다고 본 판례예요. P 판례 같은 경우는 이 답인데 동일성이 인정이 안 된 판례입니다. 이건 제가 나누던 판례 자료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필로폰을 교부했다라고 되어 있죠. 피고인은 2017년 10월 하순경에 승천에서 카백이 필로폰을 교부했다라는 사실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뭐가 비교되냐면 17년 10월 중순경 원래는 하순경인데 중순경 날짜가 살짝 바뀌었고 하순경 장소 불상지에서 전화로 카백에 필로폰 10g을 구해주겠다고 속여서 그 다음에 역 근처에서 카브로터 필로폰 대금 307만원을 교부 편치했다는 사실 이게 같은 것이냐 동일하다 볼 수 있는 것이냐 처음에 공소했던 사실은 단순히 필로폰을 교부했다는 사실로 기소했죠. 필로폰을 교부했다는 사실로 기소했어요. 그런데 바꾸려는 사실을 보니까 날짜도 다르고요. 그렇죠. 날짜도 일단 다르고 그 다음에 교부한 게 아니라 필로폰을 교부한 게 아니라 필로폰을 구해주겠다고 속여서 돈을 편치한 사실이잖아. 이건 완전히 다르잖아요. 사건 자체에 다뤄다 볼 수 있죠. 읽어보니까 우리가 이 8열 공부 안 했다 하더라도 좀 리갈마인드를 적용해서 읽어보면 이거는 뭐 독일한 사건을 볼 수 없는데 볼 수 있어요. 단순히 필로폰을 준 거하고 주겠다고 속이고 돈을 갈치한 건 다르잖아요. 그래서 판례를 직접 안 봤다 하더라도 이건 뭐 고를 수 있는 판례입니다. 일단 그래서 밑에 보기 보니까 일단 니은을 골라야 되잖아요. 니은과 연결된 건 2번 3번인데 2번 3번 고른 다음에 그럼 동일성이 인정이 안 되는 건 B 아니면 C인데 B 아니면 C잖아요. C는 수업시간에 설명드렸다시피 이렇게 기본적 사실 남자와 여성의 목을 뚫렸다는 기본 사실이니까 이게 살은 미수든 간간 미수든 목을 뚫렸다는 기본 사실 같으니까 돈을 인정했던 판례니까 B를 보면 이건 인정될 수 없습니다. A 같은 건 다루지 않은 판례인데 이거는 보니까 협박은 둘 다 협박인데요. 둘 다 협박인데 일자가 한 1년 가까이 1년까지는 아니지만 몇 개월 차이가 나죠. 몇 개월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동일한 사람한테 동일한 사람은 동일하게 협박했다는 점에서 동일성을 인정했던 그런 좀 예의적인 판례입니다. 그래서 출제했던 것 같아요. 일체가 이렇게 다른데 일체가 다른데 동일성을 인정했던 판례 아무튼 좀 당황했을 문제지만 차분히 따져보니까 일단 니은을 고른 다음에 B시 중에서 B를 고르면 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좀 공부를 좀 하신 분들은 시험장에 답을 고른 데는 크게 지장이 없었던 문제라고 보입니다. 12번 위수증 법칙 이것도 다 다뤘던 판례들인데 3번 보니까 위법수입증거배우 법칙은 헌법 12조 적법 절차를 보장 위한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자신이 기본권을 침해당한 사람만이 위법수입증거배우 법칙을 주장할 수 있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피곤 말고 피곤이 권리를 침해한 게 아니라 피고인 아닌 자를 상대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즉 위협하게 수입한 증거는 피고인한테 증거로 쓸 수 있느냐 그렇진 않죠. 위협수사라는 것은 피고인에 대해서 위협수사를 할 수 있을 것이고 피고인 아닌 사람한테 위법하게 수사를 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결국 위협하게 수사를 해서 수입한 증거라면 재판의 증거로 쓰지 않겠다는 거니까 그 위협하게 수입한 대상이 피고인에 한정되지는 않습니다. 피고인 아닌 자로부터 위협하게 수입한 증거도 당연히 증거로 쓸 수 없어요. 그래서 티켓 다방 사건으로써 이것도 문제풀할 때 다뤘던 판례인데요. 아무튼 피고인 아닌 자를 상대로 위협하게 수입한 증거도 증거로 쓸 수 없습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3번도 많이 다뤘던 거죠. 자백과 관련돼서 1번은 입의성 없는 자백에 따라 증거면 부정하려면 그 자백을 획득할 때 썼던 고문폭행협박 등과 그다음에 자백 간에 인과관계가 인과관계가 인정이 돼야만이 입의성 즉 증거능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과관계하고 임의성 증거능력을 반대로 간다고 했잖아.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임의성 또는 증거능력은 임의성이 인정돼야지 증거능력이 인정되니까 이거는 인정되지 않고 인과관계가 부정된다면 인정이 안 된다면 임의성 증거능력은 인정되는 것이고요. 결국 그러니까 고문 때문에 고문이 원인이 돼가지고 그 결과 자백했다는 관계 그 결과 자백했다. 인과관계가 인정될 때만 고문에 따른 자백을 증거로 쓸 수 없고 자백이 있긴 있었는데 고문과 상관없이 이게 원인이 아니라 이거 아무 상관없이 자백이 있었다면 설령 고문이 있었다 할지라도 이게 원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때는 임의성 증거를 인정할 수 증거를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임의성을 부정하려면 이렇게 인정 안 하려면 증거를 안 쓰려면 고문과 자백과는 임의성 인과관계가 인정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헷갈리시면 안 되죠. 임의성 증거능력은 인정이 안 되고 이게 인정이 안 되면 이건 인정되고 반대로 갑니다. 제가 강조했던 것이죠. 나머지 2번 3번 4번도 어려운 선택지들이 아니고 많이 다뤘던 선택지들이고 특히 4번 같은 경우 매번 시험에 나온다고 아주 중요하고 강조했던 판례고요. 14번 이제 조금 까다롭던 문제 가장 좀 난이도가 있었던 판례가 문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종전은 이 문제는 증명 대상과 증명해야 될 대상과 관련해서 증명 대상은 기본적으로 사실인데요. 사실 사실을 증명해야 되는데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냐 엄격한 증명 자유로운 증명으로 촉하느냐 이걸 구별한 구별한 문제가 시험에 나왔었습니다. 지금까지 이것만 구별하면 풀리는 문제였는데 이번 문제는 이것도 구별해야 되지만 엄격한 증명을 하되 증명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건가 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도 물어보고 있습니다. 특히 고의나 목적 같은 건 뭐예요? 고의나 범행 고의나 목적의 경우는 주관적 요소죠. 주관적 요소라는 말은 객관으로 드러나는 게 아니라 피곤의 고의를 추측할 수밖에 없어요. 다른 증거를 통해서 피곤의 고의를 추측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그만큼 증명이 까다롭다는 이야기죠. 증명이 까다로우니까 직접 증거 없어도 고의나 목적을 인정할 만한 직접 증거 없어도 간접 증거 정황 증거만으로도 고의나 목적을 인정할 수 있고 증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증명이 까다로우니까 심리적 요소니까 다른 사람이 외부적으로 그걸 증명한다는 게 어렵잖아요. 그 사람이 머리 안에 들어가 보지 않은 상황 그걸 확실하게 증명할 수 없으니까 그게 그런 애로사항을 고려해서 직접 증거 아니고 간접 증거 정황 증거로도 증명할 수 있다는 건데 그것까지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억해 보니까 내란선동제에서 국흥문론의 목적 주관적 요소 이른바 형법에서 우리 표고된 초과주관적 요소인데 당연히 엄격한 증명대상이야. 우리가 외웠던 차로는 증명대상은 아니고 엄격한 증명대상인데 그 다음에 뭐라고 하고 있냐면 확정적 인식을 요한다고 되어 있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함정이 빠질 수 있어요. 헷갈리는 거죠. 뭐가 헷갈렸냐면 확정적 인식이란 말 들어본 적이 있잖아. 형수법에서 어디서 나왔었지? 요번에 수업 이제 듣는 분도 들었던 적 있어. 확정 인식. 현용범 체포할 때 현용범 체포된 사람이 방금 범죄를 범한 범이라는 점이 체포한 사람 입장에서 볼 태포한 사람 입장에 올 때 확정적 이게 아니구나. 어디서 나왔지? 고소할 때 나왔지? 헷갈리 고소. 신고죄에 해당되는 신고죄에 해당된 범죄 그리고 범인한 점에 대해서 확정적 인식이 있을 때부터 고소기관이 진행된다고 했죠. 범인을 안날의 의미와 관련해가지고 신고죄에 해당된 범죄에 범죄가 있었고 그 범죄의 범인한 점에 대해서 확정적 인식이 있을 때 비로소 고소기관이 진행된다고 그랬습니다. 확정적 인식 그런데 이거는 뭐냐면 그 고소기관 진행과 관련된 게 아니죠. 바로 고의를 인정할 수 있냐는 문제인데 형법에서 이건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형법에서 고의는 반대로 확정적 고의만 필요한 게 아니잖아. 확정적 고의만 있어야만 고의가 안정된 게 아니라 미필적 고의로도 촉하죠. 그렇죠? 미필적 고의로도 촉하니까 확정적 인식을 요한다. 하면 틀린 말입니다. 미필적 인식으로 충분해요. 그래서 기억이 틀렸고 어찌 보면 형법적인 문제예요. 이거는 사실은 자 니은은 제가 문제풀이나 그 모의고사에 다뤄 다뤄졌던 문제입니다. 재심 판례로서 재심 청구 이유 유무를 판단에 있어서 사실 재심 법원이 사실을 조사할 수 있는데 일반 공판과 달리 재심 절차에서는 엄격한 증거설 방식에 따라하는 게 아니라 자유로운 방식으로 증거설을 하면 된다고 그랬거든요. 이게 나왔어요. 자유로운 방식으로 증거설을 하면 된다. 엄격한 방식이 아니라 자유로운 방식으로 증거설을 하면 된다. 그래서 기억, 니은 틀렸고 티긋, 니은은요. 공부관계나 목적의 목적 가치 내심의 의사 같은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증명이 그만큼 엄격한 증명을 해야 되지만 증명이 그만큼 어렵기 때문에 직접 증거 아닌 간접 증거나 정황 증거 간접 사실 정황 사실 증명 방법으로 고의를 고의나 목적을 증명할 수밖에 없다는 판례로 둘 다 맞습니다. 티긋, 니은은 뭐 공부관계냐 아니면 목적, 법이 목적이냐 이것만 다를 뿐 그 증명 방법은 똑같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 니은은 틀렸고 티긋, 니은이 맞는 선지가 되겠네요. 가장 까다로웠던 문제가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15번 상영선 피자신문조서와 관련해가지고 이것도 다 다뤘던 판례들인데 3번 같은 경우는 이번에 공부를 시작하신 분도 풀 수 있는 문제였죠. 이게 3번이 정답인데 사법경찰관인 피자에게 진술 공부를 행사할 수 있음을 알려주고 그 행사 여부를 질문했다면 비록 형수법에 따라서 진술 공부 행사 여부에 대한 피자의 답변이 차필로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증거로 쓸 수도 한 건데 틀렸죠. 진술 공부 행사 여부에 대한 피자의 답변이 차필로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면 증거로 쓸 수 없다고 그랬잖아. 16번 탄핵 증거 탄핵 증거의 경우도 다 다뤘던 판례들인데 4번의 경우에 보면 체포 구속인 접견부가 나옵니다. 접견부 4번 체포 구속된 사람이 누가 적겨냈는지 접견한 기록 장부입니다. 4번인데 일단 이거는 두 개의 문제되는데 일단은 증거로 쓸 수 있느냐 쓸 수 있는데 제 315조 있죠. 5조의 당연히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 인정되는 서류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그랬죠. 해당되지 않는다. 당연히 인정할 수 없다. 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과연 탄핵 증거인가 검사는 탄핵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탄핵 증거로 제출했는데 그런데 판례는 탄핵 증거로 볼 수 없다. 이게 이제 얘기돼서 이제 지금 선지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면 검사가 탄핵 증거로 신청한 체포 구속인 접견부 사본은 피곤이 부인 진술을 탄핵한다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피곤이 범행을 부인하니까 그걸 탄핵하기 위해서 검사가 체포 구속인 접견부 사본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검사는 이걸 신청할 때 탄핵 증거로 신청했어요. 탄핵 증거로 그런데 법원이 볼 때는 검사가 신청한 체포 구속인 접견부 사본은 피곤이 범행을 부인한 것을 반박하기 위해 제출했다. 그 말은 뭐예요. 거듭 책임이 있는 검사가 피곤이 범죄의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범죄의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제출한 것이지 피곤이 진술을 진술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해서 제출했다고 볼 수 없다고 본 거죠. 피곤이 부인 진술을 탄핵한다는 말은 피곤이 범행을 부인했는데 검사는 피곤이 부인했든 안했든 피곤이 범죄의 사실을 증명할 거듭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거듭 책임이 있는 검사가 피곤이 범죄의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제출했다고 이렇게 봐야 되지 검사가 말한 대로 탄핵 증거로 볼 수는 없다고 봤어요. 4번은 맞고요. 1번 같은 경우는 상의학성 피의자 신문 조서에 대해서 내용을 부인했잖아요. 부인하면 증명이 없는데 그게 임의로 작성된 것이 아니다. 임의성이 있다면 탄핵 증거로 는 사용할 수 있다고 그랬죠. 많이 달았던 판례고 탄핵 증거로 제출했으면 상대방한테 미리 알려줘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2번 3번 탄핵 증거는 진술의 증명을 감수시키기 한 증거지 범죄의 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데 범죄의 사실 인정의 증거로 사용된다 틀렸죠. 1, 2, 3번 틀렸고 4번이 맞습니다. 17번 증거동의 문제 개개의 증거에 대해서 개별적 증거 방식을 거치지 아니하고 검사 가지시한 모든 증거에 대해서 동의한다 이것도 강조했는데 이것도 가능하다고 그랬죠. 즉 개별적 동의는 물론이고 모든 증거에 동의한다 포괄적 동의도 허용된다고 그랬잖아. 포괄적 동의도 허용된다. 나머지 선제도 다 쉬워요. 특별히 설명드릴 필요가 없을 정도로 쉽습니다. 18번에 박스의 1번 기억 선제 같은 경우 녹음 파일 같은 걸 증거로 쓸 때는 그런데 문제는 원본이 아니라 사본도 가능한데 사본을 증거로 쓰기 위해서는 뭐라고 원본과 동일성이 인정되어야 된다고 그랬죠. 동일성이 입증이 안되면 증거로 쓸 수 없다. 쉽게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판례고 니은 같은 경우 영상 녹화물 같은 경우는 영상 녹화물을 쓰는 용도가 있죠. 용도가 따로 있고 그것을 영상 녹화물을 공소사실을 직접 증명할 수 있는 동립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영상 녹화물은 범행장면이 찍힌 영상 녹화물을 의미한 게 아니고 조사 장면을 찍은 거니까 그거를 가지고 범죄사를 직접 증명할 수 있는 동립증거로 쓸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문자메시지 문자메시지를 통해서 공포심으로 불안감을 유발했을 때 그 문자메시지 자체는 공포심을 유발시킨 범행 도구에 불과지 그게 전문증거는 될 수 없다. 리얼도 다뤘던 판례죠. 바로 가만히 시켜가지고 의뢰 전학을 시켜가지고 농호한 경우는 위협하게 수집된 것이다. 비록 통화 당사 중 한 사람이 농호했지만 농호한 것은 결국 수사기관이 시켜서 농호했기 때문에 통비법 위반된 위협하게 수집된 증거로 봤습니다. 위협하게 수집된 증거니까 동의가 있어도 증거로 쓸 수 없고요. 19번 상소제도 기억도 많이 다뤘죠. 변호인 상소 취할 때 피곤이 공판정에서 구슬로도 가능한데 그 공판정의 구슬동의는 명시적 동의에 한정된다고 그랬습니다. 명시적 동의에 한정된다. 니은은 상소 포기치할 때 누구한테 할 거냐 포기는 원심법원 취하 같은 경우는 상소본에 해야 되지만 아직 기록이 송부되기 전이라면 원심법원에 취소할 수 있다고 그랬죠. D것은 일부 상소와 관련해서 몰수추징에 대한 부분만을 독립적으로 따로 떼가지고 상소에 따라 적법한 상소도 다뤄야 되고 다만 그 효력은 전부 상소로서 다뤄진다. 전부의 효력이 생긴다. 라는 판례. 니은은 이제 숫자 넣는 문제인데 항소 유선은 20일 내에 제출 상당히 답변서는 10일 내에 제출해야 되죠. 7일 10일 내에 숫자 넣는 문제입니다. 숫자 넣는 문제는 이게 유일한 것 같아요. 아까 14일 것도 나왔었나? 7일 이게 아니라 10일로 20번 약식 절차 1번 보면 약식 대상은 벌금 구류는 빠져야 되죠. 벌금하고 과류 뭘 쓰잖아. 구류는 빠져야 되고 2번에 변호인이 약식 명령에 대해 정의판 청구서를 제출할 걸 믿고 피고인 가만히 있었어요. 그러다가 변호인도 제출 안 해가지고 기간이 다 끝나버렸어. 그럼 이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회냐 이건 피고인이 책임져야 될 사회다 이렇게 봤어요. 변호인이 있어도 변호인이 제대로 하는지 피고인이 항상 체크를 해봐야 되고 변호인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죠. 물어봐야 되는 거죠. 변호인만 믿고 있었던 거죠. 피고인이 책임질 만한 사회라고 봤어요. 책임질 수 없는 사회가 아니다. 조심해달라고 팔려고 이것도 문제풀이 집에 보면 들어 나와 있습니다. 문제도 3번에 약식 명령 고지 같은 경우는 검사와 피고인에 대해서 재판을 송도하는 방법이 아는데 만약에 피고인한테 했다면 변호인한테 따로 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변호인한테 따로 할 필요 없다. 맞는 것이고요. 4번도 여러분들 뭐예요. 약식 명령의 정지판에서는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지만 형정 사양 금지 원칙이 적용되죠. 약식 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중한 형은 선고할 수 있지만 더 중한 종류의 형은 선고할 수 없잖아. 그래서 이게 틀렸죠. 4번도 이렇게 시간에 대해서 여러분들 자세하게 설명 안 드렸지만 쉬워서 자세히 설명 드릴 것도 별로 없는데 아무튼 이 문제들도 잘 봐두시고요. 내가 모르는 것 시험 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시험 친 다음에 내가 무엇이 부족한지 무엇이 약점이 있는지 고칠 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그래야 다음 시험에 합격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처음 공부하신 분들은 일단 배운 범위 내서라도 일단 몇 번 보고 다 수화하시고요. 앞으로 배울 내용도 마찬가지인데 다시 한번 보시고 다음 시험에 나온다면 틀리지 않도록 준비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